말씀해 주시겠습니다. 결승전 등기 3디 인천공학교 본도 신종철 본도 100디 명신공학교 본도 최민성 신원생입니다. 결승전 등기 3디 원 고춧가루 2 1 2 2 1 2 2 2 2 2 2 퐁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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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감사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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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! 감사합니다.